누구냐? 넌!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삑사리 행동. 곽상원! 곽상원 야강성 지지층에서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기권 곽상원의 계급장 떼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지호도 곽상원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곽 의영은 페이스북에서 근거 불충분했다 해명했다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심야시사 때 읽어드렸는데도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저기 맨 앞에 국회는서부터 시작해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고 탄핵제도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기능을 실효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새끼 아무도 없죠. 국회는 마땅히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하나 만화한 소리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거?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국민의 민의가 국회를 통해 반영되고 행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갖다가 왜 하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히 그냥 네이버를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 듣자고 입장문을 갖다 봅니까? 말이 길어진다. 혓바닥이 길어지면 쫄리는 거다. 다만 국회의 권한 중 하나인 탄핵소추권이 지금까지 대통령은 상대로 두 차례 실시됐었을 뿐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소추 대상자들 상대로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행사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모르냐고요. 그건 몰라? 하지만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본연의 권한을 정당하고 적절하게 행사해야 되고 탄핵 제도의 운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행사해야 되고 그러면 적절하지 않게 행사하면 역풍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앗 뜨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말을 바꿉니다. 검찰권은 오래전부터 과다하고 위법이 의심될 정도로 검찰권 남용이 문제됐습니다. 특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후 검찰권은 국가 모든 기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남용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의돼서 법제자별에 회부된 검사탄핵소추하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 탄핵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돼가는 과정에서 진입을 한 거고 그의 상황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모르냐고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 중에 나와보세요. 이거 몰라서 입장문 쳐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만 한 얘기를 왜 하냐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보죠.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보고됐고 그 안건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표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거 몰라요? 저는 검사 중 3명에 대한 안건을 여기서부터 쓰면 되는 거야. 앞에 반바닥, 그러니까 전체 중에 절반이 쓸데없는 소리를 구구절절히 주저리 주로 쓴 거예요. 마치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게끔, 성실하게 해명을 한 것처럼 보이게끔 절반이 날아갔어요. 여기서부터는 핵심인데 4명의 검사 중 3명에 대한 안건에 찬양했고 나머지 1명의 안건은 기권했는데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탄핵 대상으로 상가했대. 그래서 찬성했대. 2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한 이들이래. 그런데 남의 1명. 이게 박상용이잖아요. 똥검. 똥검이라고 해야 돼? 설사검이라고 해야 돼? 박상용.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어? 제한 설명만 듣고 탄핵 여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해? 그래서 기권을 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심야시사에서. 첫째, 이번 검사 4인 탄핵안은 당론으로 결정한 거예요. 의총을 통해서. 그럼 의총 때 물어봐야지. 의총 때 뭐 했어? 원내부대표가. 어? 의총 때도 공부 안 하고 지금 이제 와서 제한 설명만 듣고 하냐고. 그 현장에 와서 제한 설명 듣고 탄핵을 판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국민이 이미 그 제한 설명 듣고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했겠습니까? 의총까지 했으면 공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원내부대표가. 더군다나 당론을 갖다가 설명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게 원내부대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공부를 안 해왔으면 공부를 시켜야 될 사람이 원내부대표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제한 설명만 듣고 탄핵 여부를 판단을 해. 남들이 보면 그냥 그럴 듯해 보이겠지. 정치의 정처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할 못들이 보면. 그냥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입장문을 쓴 거 아닙니까, 저거? 저는 말이라고 해요. 첫째, 원내부대표니까 저건 말이 안 돼요. 원내부대표라면 몰라도 당론을 쫓아야지, 솔선수범해서. 둘째, 의총까지 거치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저걸 몰랐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검사의 부당한 수사와 탄압을 오랜 기간 몸으로 겪었어요. 이렇게 몸으로 겪은 사람도 지금 저쪽에 가 있는 사람 많아. 부산 미인문화원 방화를 했던 사람도 그쪽에 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잠수함 타고 부괴까지 갔다 왔다는 놈도 지금 거기가 있어. 이게 중요해? 부당한 수사, 탄압을 직접 몸으로 겪었다는 게 중요하냐고. 그럼 피해자가 전부 다 활동가가 됩니까? 왜 피해자가 활동가가 못 돼요? 피해에 주눅 들어있어서 오히려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복심만 있다고 생각하면 활동이 경도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저는 모, 위안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끔 피해만,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만 가능해. 그럼 활동가가 제대로 못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활동가가 돼야지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의 정상화, 검찰의 정상화는 우리보다 당신이 더 원한다고 진짜? 어디다 가면 누구보다 그렇게 원한다고 얘기합니까?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 그걸 기권하고 앉았습니까?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실 정도로 건강한 정당이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 정말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열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애들러서 까는 거 아니야. 나를 까면 건강한 정당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너도 지금 일극체제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니? 당원들을 아주 가평 자수로 보고 있구나. 당원들이 너희들에게 명령을 했어. 그럼 따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자리에 가려고 왜 그렇게 난리를 쳤어?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마치 그냥 정말 자기의 제대로 된 위더로 그냥 모시는 것처럼 왜 했냐고. 그땐 그때고 지금은 달라? 그런 쉐리를 골라내려고 우리가 그렇게 투쟁을 했던 거야. 화장실 간 놈하고 갔다 온 놈하고 다르다고? 갈 때의 마음과 똑같아야지. 이 세 가지 이유로 곽상론은 지금 입장을 알려드리고 말씀드린다는 건 그런 거만한 태도 때려치고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동료, 그렇죠. 정치인이기도 한 변호사 김광민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상용 검사에 대해 잘 모르시면 저에게 물어보시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야. 원내부대표가 전화 한 통 돌려가지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는 놈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의미가 있니? 때려치세요.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한편 뉴탐사는 김수타와 이재용 구속 모의 흔적을 장시호 녹취 파일에서 또 발견을 했습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뉴탐사 칭찬 좀 해주세요. 10일만 밖에 조회가 안 되는데 이거 30만 이상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김수타는 회식하고 있나 봐. 전화도 안 받더라. 회식하겠지. 야, 그 정도? 얘 이런저런 성격이 안 들겠어? 그 팀들도 앞으로 살궁리해야지. 나같이 무서울 거야, 지금. 당연한 거 아니야? 판사도 무섭고. 아이, 다 무섭지. 오늘 밤은 다 같은 마음이야. 안에 있는 사람만 안 그렇겠어? 아니, 세실 어제 너가 느낌이 그럴 것 같다 그랬을 때 그래도 설마 그랬거든. 어머, 어머, 그러니? 이렇게 힘든데. 그렇지, 그거 내세워서라도.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에 김수타가 구속시키고 8.15 광복절로 사면해주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장시호 따위가? 놀랍지 않습니까? 김수타가 구속시키고 8.15 광복절로 사면해주는 게 딱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이거 김수타가 얘기하지 않고 이 여자가 혼자 생각할 만한 그런 지적 능력이 있지 않아요. 얘기하는 거 들어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적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야. 6개월 만에 풀어주는 그런 모의 한 겁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사 탄핵 청문회, 변희재, 최소원 등의 또 강진구, 허재연 등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또 확인했지만 김성수TV에서 모의 진술 퇴치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의 진술로 이재명 대표는 또 부부가 나란히 소환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완전한 모의 위증과 모의 진술입니다. 지금 정계에 나설 꿈이 있었던 한 이직 청년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친분만을 가지고 배모 씨의 추천으로 경기도 정무직 공무원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넘겼어요. 그리고 모의 위증을 했습니다. 그걸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또 소환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의 진술이나 모의 위증을 한 작자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이런 모의 위증을 하는 사람들이 그 땡이 얘기했던 것대로 욕먹을 준비를 하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댓글 달린 것 같고 소송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하는 비판에도 소송을 걸어오잖아요. 모의 위증을 하는 자들의 철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번에 김성수TV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는 새마을금고 9002-1991-94536 예금주 김성수TV입니다.